나가고 난 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은 한국의 보통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언론들의 이름들 공개되는 그런 거리라는 것이 한국의 식자층들이 다 위아래 좌우를 다 재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펜을 자꾸 이렇게 꺾지 않습니까 국회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그런 선거에 관해서 믿을 수 있는 그런 칼럼니스트를 만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보통 시민들은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한겨레신문여름 인터뷰에서 선거가 여러분들 진행되기 전에 수개월 전에 유시민 작가가 와서 민주당의 수뇌부가 최소 160석에서 지었고 180석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내용을 심상정씨와 정적 여러분들 폭로했기 때문에 그 영상이 나가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의 민초들이 하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유님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은 인시하지 말고 투표소에서 용지 출력 이후에 투표용지를 투표자에게 교부할 때 투표관리관이 직접 찍으라. 현재 법 위반하여 사전투표용지에 도장까지 함께 인시하고 있다. 그리고 유권자의 진위여부를 전산에만 맡길 수 없다. 중복투표 방지를 위해서도 당일투표 본투표 마찬가지로 종이로 된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만들어라. 현재 종이로 된 사전투표 명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다.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죠. 시민들이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도 그냥 깔아뭉개는 겁니다. 이님은 부정선거가 판을 치는 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부정선거를 수사하고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의 주범 공범 종범 가담자 조력자 외면자 눈 감는 자 입 다물고 있는 자 모두 언벌에 취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이 문제를 여러분 덮는 것은 용서할 수도 없고 그거는 대통령 책무상의 문제뿐만 아니고 엄연하게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자리에 앉은 것은 대통령과 여러분 국민들 사이에 계약이 형성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고 사대의 여러분 의무를 여러분 준수하는 한 당신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바에 따라 대통령 책무를 명료하게 여러분이 이행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 그걸 이행 안 한 거죠. 심상정이 경남의 선거 결과 나오기 전에 이겼다고 박수치며 반색했던 게 생각납니다. 이 선거는 2019년 창원시 성산구 보궐선거일 겁니다. 창원시 성산구 보궐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고 그 선거는 노회찬 씨의 죽음 이후에 이루어진 보궐선거였습니다. 그 선거에서는 오랫동안 미래통합당의 텃밭이었던 창원시 성산구의 강기훈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0장 조작값 20%를 적용해 가지고 표를 이동시켜서 마지막에 몇 표 차이로 여러분들 여영국 후보가 당선된 그런 선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좀 의화했는데 부정선거였군요. 2019년 보궐선거를 이야기한 겁니다. 한동훈 씨도 좀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길 것 같다고요 국민의힘 좀 정신제려야 됩니다. 29명이 찬성합니다. 대통령이 무슨 생각으로 무슨 배짱으로 부정선 걸 이런 식으로 뭉개고 있을까요 통탄할 노릇입니다. 아무도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대통령이 법과 헌법상의 대통령 책무를 위반한 것은 사실인 겁니다. 본인이 고생을 하겠지만 국민들이 고생을 피할 바는 아니겠죠.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원재님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산의 17개 구청장 중 15개가 민주당 구청장이 당선되었을 때도 예전에는 민주당이 한 명의 구청자도 당선된 적이 없었는데 이제야 그 결과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018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에서는 25개 구청장 가운데 24자리를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20개 구청장 자리가 본적이 호남이거나 아니면 처갓집이 여러분들 호남인 사람들을 다 꼽았습니다. 호남권 인사들이 20명을 구청장이 된 겁니다.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호남특별시가 된 거죠. 부산의 21개 구청장 가운데 15개 구청장이 다 민주당이 된 겁니다. 이 부정선거를 통해 다 이렇게 권력을 자기들이 다 탈출한 겁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17개 구청장 중 여러분들 출신지를 한번 파악해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겠네요. 오늘 이 방송받는 분 가운데서 부산에 계시거나 아니면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은 2018년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부산 구청장 선거 17개 구청장 가운데 15개 구청장의 프로필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 양반들이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어디적인 출신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런 보도를 보고도 왜 국민의힘은 꿀먹은 벙어린지 궁금합니다.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4.15 선거 결과 발표 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박수를 치려 할 때 이 당대표가 쉬시 이낙연 씨였죠. 쉬시 박수치는 것을 막을 때 우리는 알았습니다. 부정선거로 180석을 얻었기에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들은 국힘당 몇 사람을 부정선거로 당선시킴으로써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국힘당 몇 사람 부정선거로 당선된 건 아니죠. 이 보도를 보시고 윤 대통령이 진짜 죄정신이 있나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한 분 계시네요. 정말 끔찍합니다. 촌지님이 사전에 결과를 만들어 놓고 이에 맞게 조작을 한다는 건 그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소중한 주권은 온데간데 없고 선거관리위의 조작에 의해 당선자가 결정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계획입니다. 이런 엉터리 공무원들에게 우리의 피 같은 돈으로 월급을 줘야 됩니까 이분이 말씀하신 게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사전에 결과를 모두 만들어 놓고 이것에 맞게끔 선거를 조작하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조작에 의해서 당선자와 낙선자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분 천진이 말씀 중에서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겁니다. 사전에 모든 선거결과를 다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거결과에 맞춰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냥 국민들은 그냥 덜너리를 쓰는 겁니다. 본인이 덜너리 쓰는 것도 모르게. h님은 해외에 거주하면서 넌 문길을 달려가 꼭 제외국민투표를 해봤습니다. 올해는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선거 조작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통째로 송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외국민투표는 그냥 덕표수 조작에 뭡니까 그냥 밥입니다. 사전투표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동별로 투표소별로 나오죠. 그다음에 묶어서 나오는 것이 우편투표 관외 사전투표 그다음에 제외국민투표 그다음에 거소선상투표 그다음에 제외공간투표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중에서 제외국민투표는 완전히 조작의 그냥 뭐죠 조작의 산실입니다. 조작의 산실이죠. 그러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 대구광역시를 보게 되면 수성구 중구 동구 모든 동에서 제외국민투표는 아 그게 4.15 총선 뿐만 아니고 3구 대통령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외국민투표는 보수 색채가 강한 대구광역시에서 제외국민투표는 거의 전부가 뭡니까 이재명 몰표나 이재명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광역시 출신들이 외국에 가면 다 뭡니까 예 그 동네 좌파 사람들이 되어 가지고 이재명의 표를 다 던지는 겁니다. 왜 다 조작을 했습니까 이런 썩어빠진 일들을 대한민국이 하고 있고 이런 것을 분노하지 않은 국민들이 앞으로 얼마나 비용을 치르겠습니까 진짜 오호통제라는 겁니다. 전 국민이 부정선거 덜러리를 대왔네요. 그동안 9번 부정선거를 했는데 10번을 못하겠습니까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19년 창원시 성사구 보궐선거 2020년 총선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3부 대통령선거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2025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9번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그중에 앞에 8번이 동일한 조작방법을 쓴 겁니다. 상대방의 사전투표 득표수의 일정 퍼센트를 마이너 처리하고 그것을 넘겨주는 일명 사전투표 득표 조작 방식입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세 방법을 선관위 측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뻥튀기해가지고 유령 사전투표 탓을 만든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주는 방식 그리고 이제 10번째 남은 겁니다. 2024년 4월 10일 총선. 가장 유력한 방법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했던 사전투표를 뻥튀기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0번째입니다. 우리는 애국운동에 목숨을 걸고 있지만 그 사이에 저들은 선거부정에 모든 걸 걸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권을 인수하는 겁니다. 국가권력을. 이해찬이 50년 집권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였군요. 국민들이 그야말로 호구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마음먹기 달렸네요. 밀가루 반죽하듯이 국민이 핫바지가 됐습니다. 귀가 차고 코가 찹니다. 이제 나라는 떡 주물하듯이 마음대로 주물겠네요. 한국이란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인민 같은 친척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곤 했는데 살기 좋은 이 나라가 어디로 추락합니까? 그 이민 같은 역이민이 요즘 많지 않습니까? 역이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만 보겠죠. 그분들이 세세하게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건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서구 언론들도 그냥 그때 보이는 케이팝이라든지 케이푸시라든지 케이방탄이라든지 그것만 보이겠죠. 안에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자신들도 상세히 알기가 힘든데 외부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쨌든 대한민국 선거는 아홉 번이 무자비하게 공정선거를 포장으로 내세웠지만 그대한 사전투표 조작을 그것도 외부 해킹이 아니고 내부자인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조작을 주도해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딱 한 번 마지막 일전이 남은 겁니다. 2020년 4월 10일 총선을 기하로 해가지고 권력을 완전히 탈취하고 대한민국은 일당 지배체제로 들어가기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반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이 좀 많을 때는 제가 이제 5시 50분 방송을 당겨가지고 5시 정도 이렇게 일찍 하면 또 내가 일찍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 방송을 마치고 나면 제가 잘라가지고 이렇게 내보내니까 단톡방이나 있는데 많이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기 전에 그거 하나 하고 여러분들 광고 하나 하고 여러분들 제가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병호 tv는 이 선거 문제를 다루면서 많이 이제 그런 많이 위축됐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는 대개 추천 동영상이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추천 동영상에 다 차단당했기 때문에 어쨌든 한 10분의 1 정도 지금 평소보다 10분의 1 정도를 지금 시청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도덕놈들 시리즈가 많이 확산이 돼가지고 더 많은 국민들이 선거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 해가지고 나라가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급하는 데 많은 힘을 대주시고 이 책 가운데 특히 이제 4권이 4.15 총선을 다룬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5권이 지방선거를 다룬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2권 3권이 대통령 선거를 다룬 겁니다. 그리고 한 두 달 전부터 공병호 tv가 이제 적극적으로 여러분께 소개하기 시작한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신학과 역사학을 잘 이렇게 버무린 그런 훌륭한 책입니다. 독서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도 변함없이 좋은 날이 올 때까지 그렇게 소위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과 비리와 부정과 악과 사악함이 단제되는 날까지 계속해서 저의 미력한 힘을 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다른 사람이 잘해 줄 것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나라니까 우리가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